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직 종사자들 예를 들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들으시면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원 앞을 지나가면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세무사 앞을 지나가면 세무사 사무실 뭐 이렇게 전문자격사 간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 전문자격사 중에 법무사에 대한 법무사 사무실에 대한 세무조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사 사무실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 서류를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세무조사관들이. 등기 이전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관할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사 협회에다가 그 수인권수를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세무조사관들은 이 두 가지 등기 이전 계약서 내용과 또 수인권수 보고자료를 확인해서 세무조사 시에 참고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보고된 자료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과거 세무조사 경험을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과거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주로 개인이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까 우리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세금계산서 끊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매출 누락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안 끊고 수입을 하게 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안 한다면 그 세금 신고 누락된 금액을 과세관청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 아까 그 두 곳에 관할구청 또 법무사협회에 보고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 법무사 사무실 등기수수료 청구서 내용을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등기수수료 청구서 내용을 보면 취득세라든가 인지대, 여비, 교통비, 누진보수액, 법무사 수수료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등기수수료 명세를 보고 아 왜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단계별로 용역 대가를 청구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세나 인지대 등 의료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무사가 예수한 것은 당연히 수익금액에 제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비 교통비라든가 법무사 수수료 여러 가지 법무사 수수료로 볼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 세무조사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등기수수료 청구 내용 중에서 법무사 수수료로 명시된 내용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로 신고해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무사 사무실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에 관할 구청과 법무사 협회에 보고되는 자료를 세무조사관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등기수수료 청구서에 나타난 항목 중에서 법무사 사무소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누락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